오늘은 누가 보면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세렛 호스카에 서서 제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배에 나와서 옹혀를 씁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안지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거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르치시더니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차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부흥에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거기에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지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가만 바라보면은 말씀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병든자, 눈먼자 또한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많은 분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을 또한 모든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또한 모든 가난에서부터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이 되어주셔서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간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또한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갈리 그 곳에서는 그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했을 때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른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누가 보금 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사역을 봤을 때 우리가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호수가의 그 갈릴리 바다 그 기네세렛이라는 그러한 지방 거기에 해변에서 서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였고 모였기 때문에 그냥 서서 있을 수가 없으셔서 거기에 두 배가 있었는데 그 한 배 또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셔서 조금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배에 앉으셔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한 이해시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덮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이 말씀이 또한 베드로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았을 때 어떤 은혜를 받고 또한 어떻게 행동했는지 듣는 것에 거치지 않고 행동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함께 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네트를 내려서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잡았으나 그는 잡지를 못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는 것은 굉장히 상식과 경험에 굉장히 반대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은 거기다 보면 해변가에 깊은 물이 아니라 약한 물에 해변가에 고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밤새도록 잡았는데 그것을 잡지 못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는지 5절에 나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수님은 목수지셨습니다 다른 어부가 아니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부에 종사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갖다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는 말이 안 됩니다 밤새도록 했지만 하나도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깊은 곳으로 가서 제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경험이 아니고 나의 모든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지했습니다 한번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면서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여러분은 의지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선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도 하고 느끼기도 했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저희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순종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저희의 생각에 볼 때는 이게 더 이익이 많은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나의 생각을 선택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 같다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는 모든 생업을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랐고 순종했고 의지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위대하게 가장 프라이티를 둬서 가장 높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을 때 이 따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은혜 받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고 그냥 합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제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일 우선순위로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귀중하다 가장 소중하다 음보다 금보다 모든 것 내 생명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고 그러한 것을 확신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그게 맞는지 한 번 더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저도 성공하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믿어보는 거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서 시몬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그물을 내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여서 우리 자신은 내려놓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그물에 가득 차게 너무나 많이 많은 성과가 있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배를 배에서 같이 했습니다 너무나 이게 넘쳐나서 꼭 배가 잠길 것 같아가지고 정말 옆에 있는 이웃에게 야고보에게 또한 요한에게 제임스 앤 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와서 함께 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잡은 거죠 왜냐하면 보통 보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열 마리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잠기겠어요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은 정말 노력했을 때 어쩔 때는 결과가 없을 때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게 말씀을 알고 나아갔을 때 전혀 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었지만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응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얘기하는데 누군가에게 이 부응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는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에게도 이 부응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처음에 그 다음에 정말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성령님께 의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 조금 늦춰지면 좀 이게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 은혜를 받고 자기의 생각대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존하여서 의지하여서 의탁하면서 믿음으로써 이 결과를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많은 고개를 잡았 뿐만 아니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었던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놀랐다는 단어를 갖다가 이 짧은 구절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놀랐느냐 보겠습니다 구절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개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이 말씀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권능, 능력, 파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게 권능이 있구나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도 놀랐다는 그런 단어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배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구부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라스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하면서 여기서 보면 다른 제자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야구부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어메이징합니다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는 놀라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놀랍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너무나 두려워해서 저를 떠나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저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두렵고 떨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이 은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나니까 이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의절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 경험,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누릴 것이다 나눌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많은 수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 문맥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온 목적들이 있는데 이 목적을 우리가 보면 5장 14절에 5장? 죄송합니다 5장 31절과 32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또한 우리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예수께서 온 것은 병든 자에게 또한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위해서 왔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 전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갖다 전부 다 봐야지 되겠지만 4장과 5장을 보겠는데 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러한 목적이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읽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을 읽으면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자는 책을 펴서 이 형제 거룩한 데 찾으시고 곧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든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와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사막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 갈리마을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온 이유 이 말씀 전파하는 이유의 목적을 읽고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복의 함을 포로한 자에게 자유하게 함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함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부르시는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 5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저희가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바로 전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세배대의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라스되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동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사람 낚는 것을 내가 책임지고 가르쳐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고 그의 말씀을 벌써 한번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는데 그 따라가는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직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한 복을 벌써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역시 부흥회를 통해서 많이 아멘이 많아졌습니다 이 4장에 볼 것 같으면 참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4장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4장 25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례바의 한 과부에게 뿐이며 하면서 한 과부에게 정말로 함께하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라고요? 한 과부 엘리야의 수지자 엘리사를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게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서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입니다 한 사람의 레프라시 문둥병자 엘리야는 한 과부 엘리사는 한 문둥병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실 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를 끼치고 끼칠 사람이 누군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또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과 같이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전파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한 사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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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